안녕하세요 쩡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으니 신년 파티를 해야겠죠? 신년 파티 준비물입니다. 먼저 가랜드를 글자 순서에 맞게 배열합니다. 그리고 구멍에 끈을 끼워서 연결해요. 스마일꽃도 불어주고 숫자들도 불어요. 가랜드와 풍선들을 벽에 붙여요. 가랜드 위에 알전구도 걸었어요. 이번 홈파티 컨셉은 이자카야여서 꼬치를 만들었어요. 파인애플, 옥수수, 새우, 파, 베이컨, 토마토, 마늘꼬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못 찍었지만 오코노미야키, 어묵탕, 차돌박이, 숙주볶음, 명랑구이도 준비했어요. 준비한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새해를 즐겼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